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1명이 발생하면서 하루 전보다는 100명 이상 줄었지만 완만하게 진행되던 감소세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는 그제 하루 230명이 확진됐고,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4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종에서는 71명이 추가 감염됐고, 충남에서는 300명이 확진돼 사흘째 300명대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세종에서는 50명대 확진자 3회에서 2부가 1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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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4 수납이 12분이omanage 3분만큼큼큼큼큼큼큼큼 Ilож suicide